랩이 숙기인 수위에 진짜 이승소 수고했어 랩! 손질이세요? 서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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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코로나에 와서 아직 뭔가 배우고 하지만 뭔가 옛날에 중 주신이 인정 날까지 처음 이렇게 배우는 모습이 좋았습니다. 힘드러서. 너무 힘들었죠. 왜냐면 진짜 오늘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맨날 열심히 해요. 맨날 열심히 하지만 오늘 더 열심히 해요. 왜냐면 오랜만에 막도 만났고 해창도 만났고 체도도 만났는데 선배잖아 이제. 그래서 좀 빼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. 형 저보다 더 선배예요? 아니야 나는 얘기하잖아. 이 팀은 내가 형이지만 네가 나보다 더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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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형. 아. 무슨 하고 싶어요 형. 동생 형은 써줘야 돼. 무슨 과일고.